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에서 송시몽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석박사 통합과정 이성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CFD 경계 조건을 위한 4D플로 MRI 후처리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CFD를 이용해 혈류인자 분석을 하고 동맥류의 럭처 리스크 등을 판단하는 다양한 혈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혈류 연구들은 입구에서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잘 알려진 기본값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혈관 형상이 다 다른 것처럼 보다 정확한 CFD를 위해서는 환자 맞춤형 경계 조건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CFD 혈류 연구를 위해 기본값 경계 조건과 환자 맞춤형 경계 조건이 해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환자 맞춤형 경계 조건 획득에 4D플로 MRI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D플로 MRI는 상용 MRI를 사용하여 3차원 3성분 속도장을 10분에 측정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유동 가시화 기술을 말합니다. 복잡한 형상이나 불투명한 환경에서도 측정이 가능해 의학, 공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성 덕에 4D플로 MRI 데이터가 CFD의 환자 맞춤형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D플로 MRI 데이터를 CFD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기 전에 MRI 자체에서 생기는 가오시아 노이즈 등을 감소시켜야 하고 공간 해상도 때문에 발생하는 파셜 볼륨 이펙트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처리 프로세스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특이값 분해를 이용한 4D플로 MRI 속도장 노이즈 제거 필터, 즉 SOSVD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혈관 벽을 복셀 중심의 임의로 위치시켰지만 저희는 혈관 벽과 혈류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파셜 볼륨 이펙트를 고려하고 해당 복셀 안에서 혈관 벽의 위치를 정확히 위치시켜 혈관 단면적을 교정하고 유량을 계산하였습니다. 4D플로 MRI는 두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요. 모두 중간 뇌뇌동맥에 동맥류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뇌로 혈유를 공급하는 경동맥의 분기점과 척추동맥이 스캔 영역에 잘 포함되도록 관심 영역을 설정했고 각각 9장, 15장의 슬라이스를 0.9375mm의 해상도와 0.75mm의 해상도로 스캔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중간 뇌뇌동맥 동맥류 환자인 51세 여성입니다. 경동맥, 척추동맥에서 SOSVD 필터 적용 전 후 수축기에서의 혈류 속도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의 그림들이 필터 적용 전 속도장인데요. 제가 표시한 부분처럼 노이즈 때문에 벽 근처에서 튀는 속도 벡터가 있거나 주변 벡터들과 비교했을 때 방향이 많이 벗어난 벡터들이 있습니다. SOSVD 필터를 적용한 뒤인 두 번째 행의 속도장을 보시면 벽 근처에서 튀는 벡터와 방향이 벗어난 벡터들이 교정되어 SOSVD 필터가 MRI 속도장에서의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벡터의 크기들도 물리법칙을 잘 따르도록 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열에서 경동맥 분기 이후에 뇌로 혈류를 공급하는 뇌 경동맥에서의 수축기의 속도장을 확인해 보시면 총 경동맥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OSVD 필터가 MRI 속도장애의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그래프는 한 심박주기 동안의 유량입니다. 실선이 PV 고려 전 유량이고 파선이 PV 고려 후 유량이며 왼쪽 그래프는 경동맥, 오른쪽 그래프는 척추동맥에서의 유량입니다. 전체적으로 PV를 고려했을 때 경동맥에서 약 14.5% 척추동맥에서 약 17.5% 정도 유량이 늘어났으며 경동맥과 척추동맥의 유량비가 82.5대 17.5에서 81.5대 18.5로 약 1%의 유량비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종합해보면 PV를 고려해서 혈관벽을 정확히 위치시켜 유량이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도 중간 대뇌동맥 동맥류가 있는 70세 여성입니다. 첫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SOSVD 필터 적용 전, 후 수축기 속도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주변 벡터들과 비교했을 때 방향이 많이 벗어났거나 벽 근처에서 튀는 벡터들이 교정되었고 전체적인 벡터의 크기들도 물리법칙을 잘 따르도록 교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좌우측 경동맥 분기가 모두 관심 영역에 담겼습니다. 뇌로 혈류를 공급하는 뇌 경동맥에서의 수축기 속도장을 확인해보면 총 경동맥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OSVD 필터가 MRI 속도장에서의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한 심박주기 동안의 유량입니다. 실선이 PV 고려 전 유량이고 파선이 PV 고려 후 유량이며 왼쪽 그래프는 경동맥 오른쪽 그래프는 척추동맥에서의 유량입니다. PVE를 고려했을 때 경동맥에서 약 1.45% 척추동맥에서 3.7% 정도 유량이 늘어났으며 경동맥과 척추동맥에서의 유량비가 82.7 대 17.3에서 82.3 대 17.7로 약 0.4%의 유량비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유량 변화가 첫 번째 환자의 유량 변화보다 작은데 이유는 증가된 해상도와 데이터 품질에서 나오는 차이로 PVE를 고려했을 때 유량이 과교정되지 않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환자는 좌우측 경동맥 분기가 모두 관심 영역에 담겨서 내 경동맥에서의 PV 고려 전 후 유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PV 고려 전 유량은 좌우측 각각 118mLPM 72.7mLPM 이었고 PV 고려 후 유량은 좌우측 각각 0.68%와 0.46%의 유량이 변화해 119mLPM 73.0mLPM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4D Flow MRI 데이터 후 처리 과정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잘 알려진 기본 경계 조건과 환자 맞춤형 경계 조건을 부여했을 때 CFD 결과를 비교하여 환자 맞춤형 경계 조건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환자 맞춤형 경계 조건 부여 방법인 초음파 데이터도 경계 조건에 적용해서 4D Flow MRI 경계 조건을 사용한 현류 CFD 결과와 비교하여 어떠한 데이터가 경계 조건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종합해보면 4D Flow MRI 데이터를 현류 CFD의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한 후 처리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SOSVD 필터를 적용해 속도장애 노이즈를 감소시켰고 파셜 볼륨 이펙트를 고려해 혈관벽 위치를 조정을 통한 유량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후 처리 과정의 순서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이콘 데이터를 매트랩에서 행률로 변환하고 속도장과 혈관의 형상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속도장애 SOSVD 필터를 적용해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파셜 볼륨 이펙트를 고려해 혈관벽 위치 조정을 통한 유량을 교정합니다. 이렇게 얻은 속도장과 유량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80대 20이라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의 유량비 등 기본 경계 조건 대신 환자 맞춤형 경계 조건을 부여하면 보다 정확한 혈류 CFD 해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